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얼굴 완전 잘생기고 연기도 잘하고 신체적인 콤플렉스 라든지 아니면 자기 못하는 거라든지 저의 콤플렉스는 우선 제가 잠버릇이 있어요. 일을 좀 가는데 치아가 마모가 됐어요. 마모가 됐어요? 네. 성민이 형의 콤플렉스는 우선 엉덩이 저기 있어요. 야. 10번째 오빠들 이제 팬클럽 이름이 엘프잖아요. 그러면 오빠들한테는 엘프가 어떤 존재인지 궁금해요. 슈퍼주니어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죠. 슈퍼주니어가 한 달간까지 엘프와 엘프까지. 나와봐 나와봐 나와봐. 여기 안에 바로. 아 넌 거롬도 제대로 못꺼니 너는 어떻게. 자. 이게 무엇인가요? 여기에 바로 DJ 믹스를 하신 여러분들이 믹스한 노래가 들어있다는데 요게 왠지 먼저 땡기는. 아 요거부터.